이전은 나의 인생. 대장금 한의 사이에 최근엔 마이크까지 잡고 나섰다는데. 멈출 수 없는 그의 도전 본능. 아니 이러다가 진짜 앨범 내고 가수 데뷔까지 하는 것 아닌가요? 음악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요. 할 때마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래서 할 때마다 도전에 대한 초심을 항상 일깨워줄 수 있는 것 같아서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하는 일들이 많아도 어떻게 보면 나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이런 짧은 시간을 갖는 게 무엇보다 삶을 큰 장기적인 비전에서 저를 관리할 수 있는 스스로의 어떤 시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. 별란 한의사 유승선 씨의 멋진 도전 좋은 아침도 응원할게요.